이제 치앙마이 국제광입니다. 옆에는 도메스틱이구요 이쪽을 이제 인터내셔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나오실 때도 여기서 이제 그랩이나 차를 택시나 이런걸 타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술국장 인데요. 보시면 나오시자마자 신카드 사실수가 있구요. 환전도 하실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환전을 여기서 하는것도 될테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나가시면 되는데 주위에 주민 나가면 못들어왔요. 다시 짐을 다 검색하고 다시 저쪽에 검색대를 거쳐서 다시 가면 불편해요. 한번 나가면 못들어오니깐 같이 오신분들은 꼭 같이 행동하시죠. 한사람은 아니고 하나인사람 밖에 있는 여가되고 어? 택시가 150mm밖에 안하네? 그랩보다 더 싸잖아? 그랩보다 더 쌀수가 있겠네요. 이거? 우리 161인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치앙마이 국제공항 안쪽으로 왔구요. 들어오시면 여기 검색대를 먼저 들어가시구요. 지나서 오시면 이 앞에 체크인 하는곳이 있습니다. 체크인 하는곳에서 체크인을 하시고 일로 올라가시면 국제 인터내셔널이구요. 저쪽은 도메시티입니다. 도메시티 쪽은 저쪽에 있습니다. 2층에서 체크인을 하시고 2층으로 가서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국장이구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출국하는곳이 있습니다. 한군데입니다. 반대쪽에는 먹거리라든지 버거킹이나 이런게 있는것 같습니다. 1층에 도착하시면 1층에서 체크인 하시고 2층에 오셔서 출국자로 들어오면. 도메시티 쪽은 국제 인터내셔널이구요. 이쪽 오른쪽 반대쪽으로 오는 이제 도메시티. 국내 2층에 있습니다. 국내 출발하는 곳입니다. 도메시티 쪽은 국제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국제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겠습니다. aesthetics